아버지! 내가 갔다 올게! 속에 불이 들려 나 이런 고개로 나 집에 가졌다 야 특대 아니야! 반대야 반대해 아무튼 알려줘 알려줘 남자 사람한테 선택받는거야? 야! 그건 누가 모르냐? 희빈이 딸 같은 놈을 하고 당모가지가 이기저리 불러가는 것이야 너희가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의 구세주 아니야 구세주 니가 잘 버티기만 하면 비법전수는 물론 다른 말에 분정까지 내주셔 내가 그 음식으로 배고파 죽지 않아 먹어요 동생의 시신을 음식으로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? 아 진짜! 그냥 너한테 자리에 앉아요 오! 정말! 그게 뭔데요? 첫 번째! 냉장고요? 소각마리 마지막! 그게 뭔데요? 절룡 발휘는 절대 안 돼! 이 나라의 외면으로 뱃속에 아예 나비를 잃고 난 남편을 잃었어 그니까 문약 부른 줄 아는가! 아니 갓 좀 하니라니까! 문약 안 쓰면 내가 쏜다! 너무나! 고마워! 니가 안 돼 있어! 10년 후 다시 본 인생 연기 2년 후 2년 후 마지막 위험이